인간의 전통의학 글로벌 전통의학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산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의 국가연구개발 허브로 한의학을 창조적으로 기승하고 새로운 가치를 더해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산조들의 지혜인 한의학을 현대과학과 접목시켜 스마트한 의학으로 진화시키고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융복합 연구로 더욱 깊고 넓은 의학으로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의료, 한의학, 문원정보, 표준학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첨단연구시설에서 전통의학의 창조적 기승 발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연구본부는 침구경락, 한의 변증 진단, 체질의학의 과학적 임상 근거를 확보하여 진단치료기술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료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연구본부는 한의학제 및 처방과 관련한 기초이론과 표준화를 연구하고 한의학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이와 함께 IT, BT, N2와의 융합을 통해 난치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신약을 개발하고 기존 한의학의 효능을 강화하는 연구를 시행합니다 문원정보연구본부는 전통의학 문원을 현대적으로 번역해 정리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이를 재해석하며 전통의학 지식의 정보화 및 활용을 연구합니다 아울러 전통의학 용어와 정보를 표준화, 체계화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전통의학 지식을 계승시켜가고 있습니다 한의학기술표준센터는 한약제와 한약, 침과 뜸, 의료기기, 의료정보 등을 막라해 한의학의 국가표준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국제표준화와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20여 년 한국 한의학연구원은 다양한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산업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한의학연구원은 그동안 축적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 전략을 구축해 세계 속의 전통의학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미래 선거형 한의치료 원천기술 개발 국가 아젠다 해결형 한약제재 핵심기술 개발 한의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핵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명실상부한 세계 전통의학 탑3 기관으로 힘차게 도약해 갈 것입니다 전통의 지혜와 첨단과학과의 만남 한의학의 창조적인 기생발전을 위한 스마트 앤 컴버전스 한국 한의학연구원은 세계 정상의 전통의학 연구기관을 향해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한국 한의학연구원은 세계 정상의 전통의학 연구기관을 향해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한국 한의학연구원은 세계 정상의 전통의학 연구기관을 향해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